자, 문짝도 해볼까? 뭐? 엉덩이 냄새난다고? 무슨, 무슨 놀이야? 어? 시간방식 녀석이네, 저거? 뭐? 아니, 왜 지 똥 싸러 가는 걸 나한테 문자로 보내? 이거 안 되겠는데? 아니, 싸고 온 것까지 보고할 필요는 없어, 야! 자, 문짝도 해볼까? 수삼님 받으셨고, 자동님 오시면은? 시, 방송 고수야 조또 맞대 아니, 방송 고수 아니라고? 아, 조또, 조또 맞대라는 소리가 들린... 뭘 맞대라고? 자동이, 조또 맞대라 그랬어 뭘 왜 맞대? 최근에 그런 거 맞대는 많아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네 기차 뭐야, 기차! 야, 기차 타자, 우리! 기차 타자, 기차 타자, 기차 타자, 기차 타자, 기차 타자 야, 재밌겠다, 이거! 트레이, 트레이! 츄츄, 트레이닝! 야, 야, 어디 가! 같이 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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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다, 어떻게 다! 다쳤어, 다쳤어! 다쳤어, 다쳤어! 다쳤어, 다쳤어! 살려줘, 또 남아 살려줘!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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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다! 위아, 언더어택! 어떻게, 세 명이 동식 이런 게임이었구나, 재밌... 안되겠다, 죽어버려야되겠다 드디어, 드디어, 지게차 지게차 저거를 바클릭으로 올리대요 아, 이게 조작이 안돼, 이 차가 바클릭 눌러가지고 저거를 올리세요 예, 일단 올릴게요, 제가 아, 근데 이게... 지게를, 지게를 올려야 제대로... 말을 안들어! 말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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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안들어! 우마를 들어와! 우마를 들어야 돼! 내가 볼게, 내가 볼게 자, 하나 더! 풍선 하나 더! 풍선 하나 더! 아, 내가 밀어줄게 아, 야, 어디 가! 아, 잠깐만! 세준아, 어디 가! 홀라, 나도! 와, 어딨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세준이는... 떨났어... 떠나버렸어? 어... 어허... 자, 관리하시면 좋아 이 형은 하루에 한 번씩 치질 얘기 안 하면 죽는 병 있어? 쓰읍... 어쩌다보니까 하게 되네 어, 미안하다 하지만 너도 예외는 아니야 걸릴 수도 있어 방심하면 안 돼? 나는... 나도 아니라고 생각했어 난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 어느 날 오더라고 삶어도 안 올 줄 알았나요? 네 저는 옛날 어렸을 때는 그냥 모든 게 나한테 해당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 거는 그냥 현실감 없는 나와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다 나한테 와버렸어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흐흐흐흐흐흫 뭐야? 제가 모르는 거야 세상 일이라는 게 아 저렇게 성의없게 생긴놈한테 내가 대충 만든 놈한테 이거요? 아악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점프를 높게 누른 게 아니고 그 일반 점프만 해도 천장에 닿아요 저기가 방심했어 살짝 뛰어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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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캔치피 있다고 막 하지 말고 잘 좀 해봐 섬세한 컨트롤 요하는 구간 섬세한 컨트롤 요하는 구간 섬세한 아까 다 깨는데 개회같은데 다 깨는데 아까 아까 다 깨는데 나 방금 톡 눌렀어 톡 눌렀는데 저렇게 된 거 끄트머리 걸치긴 해야 돼 끄트머리 김도 행복하다면 야옹에 히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os 아 lad 편한 거 아니지? 야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그리고 백동면님 구개월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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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거라 영감쟁이 도기자를 하거라 아 안돼 안돼 어디가 백어맨 어디가 가지마 아 쓰레기 게임 안돼 제발 아 이게 말이래 아 이게 뭐 이딴게 다 있어 아 아까 버그 걸려서 이 펜 다 없어지고 다시 했으면 좋겠다고 한 사람 나와 잘했어 아 이런 게임에 숙련되어 가는 나 자신이 뭔가 되게 화가 나 아까 X5 한다던 특수인데 나도 갑자기 게임 버튼에 이거 록트 록트 잠깐 또 시공에 꼈는데 이거 누구 빙다리 핫바지인 줄 아나 형 자랑스러워 해야 돼 누구는 우리 유튜브가 보고싶어도 온다고 똥게매가워 형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 게임 만들러 갈게 이런거 만들지마 아 이딴거 만들지마 야 형 멘탈 나가서 공부가 너무 안되는데 쓴소리 한번만 해줘 미안 큰사람임 아닌데 나라는 그냥 그렇게 살아 왜 응 하지마 또 쳐 포기해 누가 알아준다고 해 하지마 아 근데 나 이게 은근 디테일이 있어 그렇게 싸구려는 아니야 되게 뭔가 그런 유리가 허접한 유리가 아니야 이거 쓰고 나가면 인싸 된다고? 하하 역시 명품은 달라 하하 짙네 안보여 흐흐흫 네 이러면 내가 용을 먹는 줄 알겠지? 은 아니야 사실은 안먹고 있다는거 사실 용을 먹는 줄 알았지만 전령을 먹으러 가는 반전 구무지 예상할 수 없었던 바로 그 판단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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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 내가 서포트 제라스 고른거 보고 헐레벌떡 패배의 겉녀석들 그때 왜그랬을까 후회하게 죽게 기대해 더 걸 걸? 더 걸 걸? 하하 또 껄무새들이 또 하하 후회하게 해줄게 한 판 더 한다 안타까운 패배로 당났군요 아니 나 어제 나 김도래인데 유튜브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 편집자님이 요즘 뭔가 게시를 받은거 같애 뭔가 요새 뭐 이상한거 막 같은거 하시는거 아니죠? 하하 준비됐나요? 자 부를게요 하하 준비됐나요? 자 부를게요 하하 하 흑 하 암튼 네오 위즈에서 나온다고? 블러드본 느낌으로 아 나 그거 트레일러 본거 같애 어ㅎㅎ 그거 또 이제 뽑기 나오는거 아냐 이제 뽑기 딱 하면은 갑자기 막 막 이러다가 이제 뿅 하고 나오는거지 전구인데 왜 전기를 안쓰지? 얘 왜 그걸 안쓰지? 저거 설마 그건가? 뉴비? 뉴비 뉴비 뉴비야 요즘 보기 힘든 뉴비 자꾸 킁킁 냄새 맡는데 야한 냄새 맡는건가요? 뉴비 뭔가 버거워 도는게 나 맨맹인지 좀 좀 봐야겠다 랩랭이였을까 아! 아 이 똥쟁이 새끼 이거 으악! 깜짝이야! 아이 놀래라! 아이 놀래라! 자 문을 열어볼까? 창을 열어! 소리 좁아! 우리는 바다로 갈 거예요! 아이 어디로 가 으우야아 자 으아악! 아아아아아악! 흠흠흠흠 그냥 와! 그냥 오라고! 저기였다 하이! 까아아악! 아악! 으아악! 으악! 으아악! 골방생을 한 벨로 바꾸는 마법! 자기가 살려고 남들 다 죽이는 사람이 있다? 잘 안들어갑니다. 그냥 하나도 모르겠네. 살짝 잘 안들어갑니다. 슈가 왜 있었는지? 아멘